1. 로마 시민, 동포, 그리고 친구들이여 만일 여러분 가운데 시저와 절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이렇게 말하겠소. 시저에 대한 브루터스의 우정도 그분 못지않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브루터스는 어째서 시저에게 반기를 들었냐고 묻거든. 하지만 내 대답은 이로써.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시저가 죽고 여러분 모두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 시저가 살고 여러분 모두가 노예로 죽는 걸 원하시오. 시저가 날 사랑했기에 난 그를 위해 울었고 시저가 행운을 차지했기에 난 그걸 기뻐했소. 시저가 용감했기에 난 그를 존경했소. 그러나 시저가 야심가였기에 그를 죽였소. 시저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행운에 대해선 기쁨이, 용기에 대해선 존경이 있다면 야망에 대해선 죽음이 있을 뿐이오. 노예가 되기를 원한 만큼 그렇게 비열한 자가 여기 누가 있소? 있거든 말하시오. 그 자에겐 내가 잘못을 저질렀소. 로마인 이 길을 원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야만스런 자가 여기 누가 있소? 있거든 말하시오. 그 자에겐 내가 잘못을 저질렀소. 주국을 사랑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열한 자가 여기 누가 있소? 있거든 말하시오. 그 자에겐 내가 잘못을 저질렀소. 자, 대답을 기다리겠소. 나는 로마의 유익을 위해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으니 조국이 나의 죽음을 요구할 때는 나도 바로 그 칼로 나 자신을 찌르겠소. 자,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멘